국립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베르디의 걸작오페라 라트라비아타 흥겨운 축배의 노래 속에 피어나는 순수하고 비극적인 사랑 모두가 원했지만 모두가 버린 여자 라트라비아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고풍격의 감각이 비전한 꿈의 무대를 만나보십시오 이 공연은 산업은행, 동국제강, 세아제강 협찬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